자 그러면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투자 조금씩 조금씩 한번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우리 부장님과 함께하는 마켓인사이즈 인사이트를 한번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주말 상황부터 한번 지난주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거죠? 네. 미국 시장은 3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반까지 좋다가 후반 들어서 월말, 분기말 차익 실험 매물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주도의 반등이 좀 강했기 때문에 분기말 차익 매물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38%,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46%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과 전쟁, 그 후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주 후반에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으로는 나스닥은 0.65% 상승을 했고요. 이것은 그 주 초에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주 후반에 하락한 부분을 상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은 마이너스 0.21%, S&P 500은 플러스 0.06%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WTI 기준으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부분하고요. 장단기 금위 차이가 역전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은 혼조 상태였습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는데 장 후반에 소폭 반등을 해서 강밥 수준으로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3월 전체적으로 볼 때 저점이 약 3%였고요. 종가가 플러스 3% 수준의 3월에 강한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4월을 맞이하는 3월의 마지막 주의 지난주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플러스 0.36% 상승하는 2739포인트, 코스닥은 0.63% 주간으로입니다. 94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8,024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난 분기 말에 금융투자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는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났지만 다른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코스닥의 주간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5,800억 정도 순 매도인데요. 외국인들이 8,700억 정도 순 매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가 매수의 부분이 있다고도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의 쭉 흐름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거래는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샀다가 올라온 바로 팔고 이렇게 단기 거래성 거래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 그리고 1분기 말에 금융투자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은 1월에 급락 후에 하단 박스권에서 2개월 내내 등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코스피 비에서는요. 박스권의 상단 돌파 후에 소폭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화장품, 엔터, 통신장비, 항공, 의류 등 테마 위주 또는 리오프링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고요. 건설, 원전, 철강, 조선, 반도체 이쪽은 약세를 보이는데 건설과 원전, 철강은 분기 초에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PC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좀 감소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지난주 내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와 IT에 있는 PC 관련 가전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 이슈 보시면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 날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6일 날 나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일 날 새벽에 나옵니다. FMC 의사로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장관의 하원 증언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FMC 의사로 공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해 1월부터 하락을 했죠. 1월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하락했는데 이 FMC 의사로 공개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다수의 연순 의사들이 계속 연설을 하면서 빅스테이블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큐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FMC 의사로 의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주에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적 긴축이라 하면 채권 매입의 반대 말로 채권 매각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담보금 반영했다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실제 채권 시장에서 보면 상담보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을 때 시장을 한 번쯤 더 논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걸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회담은 여전히 진전되었다 안 되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 동향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 어닝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 및 실적 발표 시정 반응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다음 분께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이건 뭐 늘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시장 컨셉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다, 충격이다, 수요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더 핵심이죠. 항상 그렇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질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 반응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이후에 위쪽으로 바라볼 게 여성이 높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시장의 심리가 실적 발표 후에 적나라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향후에 투자 전략이나 시장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왕 전망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4월 접어들었지만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됩니다. 지난 1분기에 금리 인상, 전쟁, 인플레이션도 한꺼번에 모두 다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3월에 강한 반등을 했지만 사실 1분기에 나스닥은 9.1% 하락을 했고요. 다운은 4.6%, S&P500은 4.9% 하락했습니다. 많이 회복한 게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1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2분기에 본격 시작하는 4월입니다. 4월은 1분기에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FMC 회의는 5월 첫 주, 5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이벤트가 별로 없는 달이에요, 4월이. 그래서 통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닝 시즌에 시장 컨셉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제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4월은 평균적으로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월이에요. 매월 다 힘든 월이지만, 기대를 하지만 4월은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실적 발표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는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3월에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다 자취하더라도 시장의 악재 투성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큐티, 전쟁, 인플레이션 전부 다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이벤트는 4월에 지금 크게 큰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공방하고 있는 경기 침체의 공방은 이건 중장기의 이벤트이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방향을 결정할 이벤트가 4월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등낙박수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어닝시즌에서는 더더욱 테마나 이슈, 실적으로 차별화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주 후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다 해제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얘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항공, 여행, 색조,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엔터, 패션, 의료, 미용,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항공, 여행,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이쪽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상승했다가 눈치 보기로 하고 왔다 갔다 하려다가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엔터 쪽하고 의료 쪽하고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은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이쪽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번 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걸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한국장에 대한 편견일 것 같긴 합니다만 보통 많은 분들이 미국장은 실적대로 가는데 실적 좋게 나오고 가이드는 잘 나오면 그대로 주가가 다시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실적 시즌에 우리도 실적이 중요하긴 한 건지 아니면 몇몇 종목들이 좀 이상해갖고 그런 거지 정말 그대로 미국장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 주신 게 말이 맞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다가 차이처럼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그 주식은 더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가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받고 내려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과거에는 미국은 우리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을 얘기할 때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또는 강영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미래의 실적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또는 실적이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하면 미리 시장에 반영을 대면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실적 좋다고 발표를 하면 거기서 차이처럼 매물이 나오는 이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실적 좋다고 해서 보고서 나오고 그래서 나는 사는데 이미 샀던 사람들은 매도하면서 오히려 수급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런 특징을 좀 많이 갖는다는 거죠. 일단 과거에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전혀 없는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의 수급이 탄탄하지 못해서 그럴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최근 들어서 굉장한 종목도 있고 시가총액도 한 3천 원, 4천 원 되는 종목도 한 1억 원에서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좀 얇아져 있거든요. 그러니 일부 사람들이 좋은 호실적을 바라보고서 미리 샀다가 실적 발표 나올 즈음에 그걸 팔면 호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매수 세력이 탄탄하게 있으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사고 파는 사람들이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활발한 나라도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가 작은 거야 당연히 미국보다는 당연히 작겠지만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는 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표현을 드리는 건 뭐냐면 탄탄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또는 미리 산 사람들이 이익 기준을 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 매도가 나왔지만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이 주식을 향후 성장성 보고서 매수하는 쪽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매도 공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매수세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매수세가 약해서 그냥 떨어지면 다 같이 우 떨어지고 우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즉 탄탄하다는 표현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표현은 드렸지만 말씀에 그냥 확실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에는 다분히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적 퍼부 시즌에 호실적 발표를 하면 거기다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 호실적 발표한 주식들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매물이 나오면서 밀려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올라가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매도, 호실적 발표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길게 보면 결국 실적으로 가는 건 분명히 없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명성하고도 관련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력 산업,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주들이 대부분 다 사이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다음 사이클 실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클 주식들이 거의 없고 구조적 성장주가 주도주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 실적이 좋다는 건 다음 실적도 좋다는 걸 함의하는데 우리는 이번 실적이 좋다는 건 다음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의 업종이 많다는 거예요. 네, 반도체가 대표적인 거고 철강, 자동차 다 그런 거죠. 거기다 외생 변수,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요즘에 우리 시장에 대한 답답함, 실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역시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 힘들어, 미국 시장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3월에 미국 시장의 반등과 그리고 빅테크들의 반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을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이건 올라야 된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지금 불안심은 조금 더 가중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들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연찮게 저도 그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뉴스에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차 축소와 경기 침체 이거 지난주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변경된 내용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10년 만기 수익률은 장기 성장 전망을 추종하는 것이고 2년 만기는 정책 금리와 연동한다고 말씀드렸고요. 3개월물은 금융시장 단기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좋지 않은 위기 또는 불안 상황이 되면 3개월물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3개월물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달라진 점과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골드바스 학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침체에 이전에 163일 전 517일 전에 장락기 금융차 역전이 있었다. 3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락기 금융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163일 517일 이거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똑같은 건 아니겠죠. 어떻든 간에 시간이 흐른 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모두 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고서들도 대신증권과 그리고 미래세 몇 개 증권사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과거에 장락기 금융차가 역전 후에 경기 침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은 맞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락기 금융차가 역전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금융차가 역전된 이후 1년여간 시장의 흐름이 어땠냐 봤더니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부터 올해에는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오래 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올해에는 그래도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 추구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하죠.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시장이 그것에 연동하면서 하락할 것을 바라보면서 시장은 가고 있는데 시장은 그 중간 사이에 한 1년여간 상승하는 동안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마치 시합폭탄을 안고서 또는 이후에 상승도 제한적일 건데 그 안에서 거래를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시장을 중장기 시황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군면에 있다라고 전체적인 중장기 시황에서는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뉴스 말씀드리면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강한 긴축을 유발하는 그런 강력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43만 1천 명 증가했고요. 실업률이 3.6%가 됐어요. 경제활동 참여율 62.4% 시간당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31.7달러예요. 전월 대비 0.42% 상승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강한 고용 즉 구인난이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임금 상승과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은 미국은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고용과 그리고 임금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임금 상승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비용의 증가는 결국은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당장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5월에 FL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한 고용지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5월에 FLC 회의에서 50pp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보고서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48.1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2년의 최저입니다. 이것은 경기 둔화를 인식하는 지표로 인식을 하는데요. 반대로 중국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반대로 경기 부양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에너지 투자는 에너지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워렌 버핏은 옥시덴탈 페트롤류미란 에너지 기업을 대장 매수했다. 그리고 월가의 아이비들이 에너지 관련 기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생각을 지금 이게 늦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꽤 오랜 동안 이 사이클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에너지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기존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한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에너지 쪽은 원전이 일단 순서를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요.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지금 시급한 것은 원전 쪽이다. 그다음에 태연역과 풍력이다. 그다음에 수소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수출과 수입의 양쪽 다 사상 최대로 나왔습니다. 수입이 워낙 늘어가지고 1.4억 달러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수출은 634억 달러였는데요. 사상 최대이고요. YOY로 18.2% 상승한 것인데 1956년 이후에 월별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사실이요. 반도체와 유화가 견인했고 뒤에 있는 부분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도체와 유화가 견인했습니다. 수입도 사상 최대가 됐는데 636.2억 달러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이고요. YOY로 21.9%가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원유가스 석탄의 수입 금액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깐 1개월만 무역 흑자가 됐고 최근 들어서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좋지 않은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입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이 워낙 금액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되는 자원무기와 그리고 패권주의에 의한 우리나라의 자원빈국의 취약성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원무기와 그리고 자원 패권주의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그쪽 섹터에서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2월에 온라인 쇼핑이 13.7% 증가했는데 좀 독특한 거는요. 인터넷이 3.8% 감소했고 모바일이 20.4% 증가했습니다. 모바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이제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그런데 그중에서 의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과 함께 플러스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의류 쪽은 당분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 기준 이 컨셉스 변화 미래세 증권의 자료인데요. 이건 빨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셉이 상향된 국가는 호주, 일본, 유럽, 미국이고요. 에너지 소재 쪽에 컨셉이 상향됐고 컨셉이 하향된 데는 중국과 홍콩 그리고 경기 소매제가 하향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EPS 변화는 0.3% 증가에 올랐고요. 컨셉이 상향된 섹터는 에너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컨셉이 상향되어있고요. 실적 컨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컨셉이 하향된 곳은 조선기계, 철강, 자동차. 이쪽은 컨셉이 하향되어 있다. 컨셉이 하향됐다는 얘기는 EPS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실적이 좀 가밀됐다라는 것으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고요. 제가 많이 흘렀는데 제가 아까 미국 얘기 좀 하다가 요즘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강세 및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강세인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한 내용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은 강력한 시중 현금 유독성이 있고 기업에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들은 높은 주주 환원률을 가지고 있는데 약 89%가 된다고 해요. 전거로 우리나라는 28% 되고요. 높은 주주 환원률을 하면 자사조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강한 혁신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비롯한 자국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에너지, 농산물, 원자재 자리 경쟁 속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아이비들의 자료들을 보면 미국을 제1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구간에서는 미국보다 다른 국가가 더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리스크가 큰 그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미국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마삭스에서도 미국 주식을 권하면서 얘기를 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지금리는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 자산적 주식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의 심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전체 시장은 고평가이지만 고성장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 기업, 개인들의 대차 투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탄탄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좋다는 얘기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권순우 기자 얼른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징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